순형군치랑 밀타 먹어봐야겠다 관짜 칸이 42개입니다 중복도 안되니까 다른일로 42개머리를 집까지 가져야하는 미션입니다 겁나 빡센다? 엘로?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과이와이와이와이 죽어라 죽어 이키 이 새기야 아! 어 네 뭐가 된다 어 뭐야 총 간단히 일냈으면 진짜 좋겠다 워호호호 마이 하우스 사람 잡기에 앞서 총을 먼저 벗기 위해 밀리터리 투널을 파맹해줍니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어 와 이빠 나왔다 아이씨 내 머리 위에 있는데 나오는거 되게 할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무려 4분이나 기다렸다 나갔습니다 에라 모르게떠옹 근데 20시간이면 해가 아니냐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국인한테 먹었던 SMG를 꺼냈습니다 내가 SMG를 총 정말 잘 달아거든 다 죽여버리겠단 마인드 와 이런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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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를 옮겼습니다 나무 파밍도 하고 동물도 잡고 도독해서 집도 짓고 4라운도 바로 죽여버려 주 SALIM 오케이 근데 아 아 안돼 아 왓더 벌 아 아 백섭 존나 심하게 됐네 아니 이거 ㅅㅂ 내 집 어디갔어?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집 어디서 많이 봤다 이거? 제가 유튜브에 올린 집이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구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집이 한채도 아니야 두채야 아 이 정도인가? 와 이게 왜 맞아? 총알은 이리온 기머링 맞췄다 친구가 중간에 합류했고 기전 집이 너무 초보제 지역이라 발전이 느리다고 생각해서 런치 사이트 옆으로 이사했습니다 저거 잡으러 가자 확인 위치 헤드 한대? 헤드 한대? 여기 여기 나나 챙겼어 어어어 야 뭐야 이렇게 많아 엠빠 엠빠? 어 허리쉬 허리쉬 앞에 어 어 어 도망가자 이거 도망가자 풀무장들이 런싸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탱크 잡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한명은 무조건 온다 판단하고 기다렸습니다 어 에 안써 보여요 안보였어 어 다왔어? 알겠어 싸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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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체 빠는거 봐주려다가 더 넘어가야겠다 여기 뒤 하나 더 손신줄 뒤에 뒤에 왼쪽에 톰슨 쏘지마 아 이건 아니야 아냐아냐 밑에 있어 잡았어 서클 뭐냐 아 아 못잡았어 형 내내 얘 너 죽었냐? 어 얘 라스트야 아니야 왜 더 있어 아니네 하나 더 있네 그냥 다운이야 시험하는거 다다운 시험하는거 다다운 내가 가서 템만 먹고 빠져봐 아 아 아 아 아 어떡하냐 내가 막아줄게 난해 안 죽는다 아 아 아 아 잡아놨거든 총일거야 아 일어나라 제발 제발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야 안죽는다 이유가 있어 일어날려고 지금 야 일어나자 야 아 일어났어 아 아니다 하나 가방 아니고 아 버걸렸어 안개져 아 아 아 아 아 아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야 아 아 리트? 나쁘지 않아요 내일 아예 10 저그서버 렌더서버로 가가지고 다 죽여버려 우리 팀원 다 싸우기 안 들고 남자가 도끼 들고 그냥 캐릭터 시작할게 어? 오늘은 내가 싸움을 해야 되니까 시체를 못 캐는데 다 싸움 시키고 남자 우리 팀원 aja 정답 또 아니 secondary 15 legislativas ksi 어디